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의 주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육의 제자 울린이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아프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도 다 포함되는데 이 건강한 교회 되려면 건강한 성도 되려면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저는 성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금방 6장 19절에 10절 읽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 부친하고 지금도 저는 전화를 하면 저희 부친은 가끔 저에게 오 목사 예 성전관리 잘하고 있나 요즘은 아버님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묻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전관리 차원에서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수만 명의 교우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부터 여러분들을 다 예방적으로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멘 아멘함 두 손 벗겨주세요 아멘하십시다 한 명도 안 물리기를 원하는 것이 한 명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시청하고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들이는 시간도 얘기하시고 이 시간 잘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잘 감당하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교육 교우들 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확진자가 한 두 명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나을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이왕재 박사님 책도 읽고 이왕재 교수님 책도 읽고 다 하면서 너무 제가 아 그렇구나 이 길이야 이래 생각하고 지난 8월 22일 날 모셨고 우리 잘 안 그러지만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든 분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성전관리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이왕재 박사님 오늘 말씀드리면서 큰 은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한 분이 두 번 온다는 거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특별한 미션을 목사님께서 주셔서 오늘 사랑의 교회에 많은 분들의 오늘은 철저하게 건강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 자랑을 좀 했었죠 비타민 씨 책을 영어로 써서 전 세계에 제가 한 과학적 건강에 관련된 과학적 사실을 알렸다 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거의 30년 가까이 실업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내용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논문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타민 씨가 우리 몸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치료해 주는지 하는 그러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물론 육신이신 그 목숨에 대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질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봉독해 올린 오늘 봉독해 올린 아까 고린도전서 6장 6장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일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우리 몸은 고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정말 잘 간수해야 됩니다 복사님께서 아까 성전관리 잘하느냐 그런 부친으로부터 그런 인사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타민C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비타민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줄 아시지만 정말 많이 모르십니다 제가 여기 영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에 잘 주목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 비타민C는 하나님이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은 몸에서 만들게끔 지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포유동물의 간세포에서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동물들이 비타민C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무려 1년하고 17일을 방주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덟 식구가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발견된 역사를 보면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6개월만 배를 타고 다니면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여덟 식구는 단 한 명도 1년 17일 여러분 집에 가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정리해 보시면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대는 2월 10일에 들어가서 노아가 601세대는 2월 27일에 나옵니다 1년 17일을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도 노아의 홍수 사건 때까지는 분명하게 인간도 비타민C를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만 비타민C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슬라이드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게 지으셨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이 원료예요 여러분 밥 드시잖아요 옥수수 드시잖아요 고구마 드시잖아요 드시면 그게 포도당으로 소화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흡수가 되는데 간에 저장이 됩니다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서 지금 적에 써 있는 생화학적 과정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L, 글러노, 감마, 락톤이라고 쓰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물질이에요 그 놈이 마지막으로 변화가 산화가 되면 비타민C라는 L, 아스코르빅 에시드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스코르빈 산이라는 비타민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물질이 맨 마지막으로 변화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가 사랑을 포함하는 영장류에서만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 유전자를 찾았어요 심지어는 그 고장난 유전자 돌연변이 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복원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완벽하게 그 염기서열이 복원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복제가 가능하면 인간에게도 다시 비타민C 만들 수 있는 유전적 능력을 복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인간 복제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간 복제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유전자를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비타민C는 많은 분들이 그저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비타민C의 질서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창조의 질의 유기래 지은 모든 동물들은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게끔 지으셨단 말이에요 먹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간만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지만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성경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만 아무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막 수명이 줄어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 노아의 첫째 아들이 샘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수명이 600, 400, 300, 200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까지 수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10절부터 32절 사이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 일목요연하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비타민C는 수명을 지켜주는 물질이에요 비타민C는 수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이 분명히 인간에게 지금 확실한 사실은 창조의 제6일에 지원받은 인간은 그런 유전자를 받았음에서 보려고 하고 현재는 비타민C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돌연변이가 와서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는 분명히 만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 비타민C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텐데 그게 언제냐? 바벨탑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얘기는 더 이상 제가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족보가 나오면서 수명 얘기가 나오는 것도 딱 그 창세기 5장과 11장의 그 두 부분이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묘한 일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런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신앙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크리찬들에게 교훈이 큰 사건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을 꾸준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생각해 볼 부분 특히나 오늘날 과학자들의 교만함을 생각할 때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과학자들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꾸주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기 부탁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는 지금 말씀드린 그 유전자의 돌연별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못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비타민C를 만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들지 못하니까 개념적으로 먹는 물질은 아니지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C를 도대체 얼마를 먹는 게 적정량이냐가 쟁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60 내지 100mg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증거죠 이제는 더 이상 60 내지 100mg를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도 2000mg까지 올렸어요 공식적으로 아주 미개한 얘기죠 2000mg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실서를 돌아보면 됩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창조의 실서들을 돌아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키우시고 있는 개나 소나 말이나 고양이, 쥐, 코끼리, 사야 기린 할 거 없이 모든 동물들이 현재 이 순간에도 비타민C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몸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동물들이 과연 얼마를 하루에 만들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70년대에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사람하고 쥐하고 만드는 양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체중당 또는 체중을 똑같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단위 체중당 최소한도 체중 1kg당 적게 만드는 동물은 70 많이 만드는 동물은 250mg까지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중 70kg인 인간의 경우 60 내지 100만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체중 1kg에 벌써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힌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kg로 환산하니까 적게는 한 5, 6천에서 많게는 2만까지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제가 이 비타민C에 깊이 빠지게 학문적으로 깊이 빠지게 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비타민C에 관련돼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타민C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의사요 나는 약사요 또 심지어는 건강에 조금 안다는 분들은 비타민C에서 아는 척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수용성이고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안전에 여러분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지한 얘기거든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들어온 비타민C는 한 톨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적정량과 관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정량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량의 근거가 60 내지 100ml인데 여러분들 그 적정량을 정하는 건 첫 번째는 효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소변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소변에 소변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약의 적정량을 정할 때 반드시 그 제약회사에서 그거 할 때 소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나오면 그거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C 60 내지 100ml만 먹으면 소변으로 비타민C가 나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60 내지 100이면 충분하다 사실은 그 근거는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비타민C를 처음으로 의학적 물질로 관심을 받게 한 군의관인데 그분이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때 그 교율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쓴 게 오렌지 하나와 레몬 하나예요 그 오렌지와 레몬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60 내지 100mg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1912년에 그래서 오줌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더니 오줌에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정량이 그렇게 해서 그냥 1912년에 얼른 똥땅은 정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배설이냐에 대해서 제가 세계 최초로 배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서 제가 쓴 영어책에 바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슨 발견의 역사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는 발견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죽기 때문에 발견된 유일한 비타민이에요 죽기 때문에 발견된 여러분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중세에 바다를 통해서 전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 해군 역사책을 보면요 점령지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한 5, 6개월에 걸려서 왔다 갈 때만 5, 6개월 또 오는데 5, 6개월 이렇게 걸릴 때에 자기네 해군 젊은 병사들이 평균 절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게 그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프랑스 그 당시 바다의 패권은 아시죠? 그 나라의 국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했던 거 아시죠? 그때 이 바다가 중심이었을 때 여러분들 많은 나라들이 바다를 성능도 나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처음으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이 제임스 린드예요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1749년에 우연히 발견하죠 남아공이라는 점령지를 향해서 가다가 폭풍 때문에 잠시 아프리카 북단에 배를 대고 있을 때 그 옆에 상선, 레몬과 오렌지를 파는 상선이 있어서 그거를 사내겼더니 죽어가던 병사들이 살아나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번 여행에서는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나 레몬을 먹이니까 죽지 않더라 살아나더라 죽어가던 친구도 살아나더라는 사실을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1753년에 영국 정부에다가 보호를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그게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인데 여러분들 영국 정부가 그거를 우와 너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칭찬했을까요? 무시했죠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 제가 우리나라에서 보고해도 듣지도 않아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군의관이 한 걸 무려 50년 뒤에 영국 정부가 다시 그 리포트를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임스 린드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는 배에서는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50년을 반복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모든 배에서 이제는 제임스 린드가 하는 대로 따라서 군의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죽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50년 뒤에 영국 정부에서 야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뒤져보니까 50년 전에 제임스 린드가 낸 리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준해서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는 먹여야 안 죽더라 그게 60 내지 100mg의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02년에 드디어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중심국가였어요 해양 중심국가 그래서 영국이 정한 법은 꼭 국제해운법이 된 겁니다 1802년에 만들어진 그 법 이후에 여러분들 배를 타고 정말 이유 모르게 죽는 병사들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제임스 린드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정도만 사실은 배를 타고 나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나가면 맨 처음에는 싱싱한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겠죠 그리고 고기도 가지고 나고 밀가루도 가지고 나고 그런데 일주일 열흘만 지나 보세요 싱싱하게 남아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부터는 칼로리 우주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을 구워 먹는다든지 말린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선원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싱싱한 게 부족해지면서 괴혈병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비타민도 먹을 게 있으면 부족해서 죽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D도 그렇고 E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우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거 눈에 보여요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그 맛있게 먹는 음식 속에 수백, 수천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게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을 드시면서 내가 어제 철분을 얼마나 먹었지 모릅니다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갔어요 그게 비타민이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속을 갖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19g을 먹어야 산다? 그러면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건 1mg 이하예요 적정량이 비타민 C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잘못 정한 거예요 비타민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비타민이라는 말을 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는 거야 계속 비타민 C, 비타민 C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쓰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놔두자 그리고 비타민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바꿨잖아요 V-I-T-A-M-I-N 이었었어요 원래는 그 E자를 띄습니다 지금 사전에는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V-I-T-A-M-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절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튼 여러분들 이 비타민 C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발견의 역사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니까 예외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책도 왜 노아의 어떤 식구는 한 명도 안 죽었을까를 이 사건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 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비타민 C 만드는 능력을 우리 영장류,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가 잃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변에 있는 비타민 C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초로 책에다가 보고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제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 오줌 속에 비타민 C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쥐마다 오줌 속에 비타민 C가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있어요 비타민 C가요 아니 오줌으로 비타민 C가 배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쥐는 비타민 C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는요 자기가 몸에서 만든 걸 절대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생명을 위해서 드신 밥, 고기 밥은 포도당으로 고기는 아미노산으로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먹은 그 물질도 오줌으로 안 나갑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아미노산으로 오줌이 나오면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자기가 만든 비타민 C를 만들어놓고 오줌으로 내보내? 너무 이상하죠 쥐방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개, 소, 말, 돼지 뭐 다 오줌 속에 보니까 비타민 C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혈증 농도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저는 와 이거구나 이거는 배설이 아니라 일부러 인위적으로 내보내게끔 설계가 돼 있구나 그래서 그 설계를 찾았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콩팥채 비타민 C를 흡수할 때 쓰는 수용체가 콩팥 길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저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콩팥채 근위 세력 안에 비타민 C 수용체가 잘 발달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타민 C가 소변으로 나갈 때 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100만 내보내라 예컨대 150이 나가면 50은 저 수용체를 통해서 다시 몸속으로 잡아들이는 장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 C는 소변으로 내보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대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교한 장치가 콩팥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최초로 제가 책에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소변에 비타민 C를 내보내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활성산소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고 숨을 쉬면 여러분들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산소가 약 5%, 100개의 산소를 쓰면 평균 5개의 산소는 여러분들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서서히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살아오셨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무덤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줌을 통해서 당이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계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들 무덤을 향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물질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 숨쉬는 산소 중에 5%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년 가까이 지나면 우리가 모세처럼 죽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신명기 34세는 7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병들어 죽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모세처럼 죽는 게 제대로 된 생명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바로 모세의 죽음이 그게 바로 활성산소가 그걸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우리를 석서히 가랑비에 몸졌듯이 120년 가까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멋지게 죽어가게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걸 못 느껴요 우리가요 100세가 넘은 우리 김용석 박사님도 난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생명의 진리예요 우리는 배고플 때 여러분들 빵 조각 라면 먹고 나서 그냥 아유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건 못 느껴요 그렇죠? 못 느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활성산소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지금도 여러분들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훨씬 많이 나와요 운동을 하면요 운동은 훨씬 많이 나와요 운동선수들 수명이 짧아요 길 줄 아시지만 운동선수들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운동선수들 결코 수명이 평균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살아요 왜? 여성들이 호흡량이 남자보다 적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면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10% 이상 오래 삽니다 그건 세계적인 현상 진리예요 진리 아무튼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혈중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건데 혈중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 놈이 소변으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변으로 나오면 여러분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막 아무튼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소변으로 나온다? 방광에 고이잖아요 소변이 방광 속에 고여있는 소변 속에 활성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방광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방광만 그래요 우리 몸에서 특히나 소변을 여러분들 10분 간격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무시는 동안에 1, 8시간 동안 소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고여있는 동안에 방광벽을 막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는 걸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50대를 넘어가서 60대 70대가 되면 자다가 소변이 말해서 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광, 점막이 활성산소에서 만성적으로 상처가 나면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소변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80대 노인들은 막 자다가 두 번, 세 번씩 깹니다 우리는 20대, 30대는 깬 적이 없어요 왜?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그걸 망가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50년쯤 걸리는 거예요 60, 70이 되면 거의 다 몇 번을 깨느냐예요 그리고 가서 소변을 많이 보느냐?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쬐끔한 50, 170 보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처럼 생각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요 비타민C를 34년을 먹은 저는 여러분들 그 비타민C가 배설되는 것처럼 소변으로 섞여 들어가서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만 65세하고도 지금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 65세쯤 되면 거의 5, 60% 정도가 자다가 두세 번씩 깨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비뇨기과 통계에 의하면 저는 절대 깨는 적이 없습니다 사다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요 저는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30몇 년을 해결했기 때문에 방광이 완벽해요 젊은이들하고 똑같아요 방광이 늦잠을 잘 수 있습니다 늦잠도 소변 때문에 깨는 거예요 방광이 꽉 차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깨는 거예요 방광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상처가 나서 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 아무튼 제발 어디 가셔서 야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비타민C는 오집으로 빠져나가니까 안전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빠져나가는 비타민C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설인 줄 알았더니 소변에서 여러분들의 방광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광을요 이런 걸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제가 직접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책까지 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 적정량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 여러분들도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6일에 지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동물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소한 더 6천 밀리는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냥 어렴풀치 1912년에 정해진 거예요 무려 100배가 넘으니까 저항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지 내용을 모르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단주라니까요 말도 안 돼 아니 한 두세 배라고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0배라고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미친 사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말이 되느냐 어떻게 100배를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 적게 드시는 걸 지키는 거고 저는 이제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작용을 비타민C는 작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선 비타민C 드시면 여러분 상처가 잘 낫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학문적으로 확실한 진리예요 저는 진짜 상처가 나면요 정말 하루 이틀만 자면 싹 치유가 돼요 진짜로 놀랍습니다 상처가 그거는 여러분들 저기 첫 번째로 보면 콜라제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물론 저는 고기도 먹고 잘 먹죠 그렇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아미노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상처 안 낫죠 상처 안 낫는데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비타민C까지 드시면 상처 금방 아물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난 피곤해서 죽겠어 그런데 그 피곤하다는 분들 중에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엘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이 안 만들어져서 에너지 공급을 못해서 피곤하신 분들은요 비타민C를 먹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저는 정말 내 삶의 안개가 거쳤습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 엘카르니틴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조효소요 비타민C가 없으면 에너지 원인 그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곤함이 싹 물론 비타민C는 저거 말고도 피곤함을 없애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부신이에요 부신 그래서 여러분들 부신에는 비타민C의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나 존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혈중에 50이 있다고 하면 부신에는 만, 1만이 존재해요 왜? 비타민C가 없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데 우리 삶은 뭐예요? 스트레스 그 자체예요 우리 삶은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 아시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남, 여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하나예요 여러분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여자 덥지가 않아요 각기 그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특히 젊은 시절에는 남, 여성 호르몬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중요하지만 그 남,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C가 필수적이에요 조효소로서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비타민C를 잘 드셔서 갱년기를 극복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갱년기에 무지무지 고생을 합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고급하면 충분한다 갱년기에도 남, 여성 호르몬이 충분한 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 호르몬 주사 맞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C는 혈압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1990년에 란셋이라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에 제목이 뭐냐면 Treatment of hypertension with vitaminC 비타민C로 고혈압 치료하는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란셋이라는 발표가 최고의 의학 잡지에 실릴 정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타민C가 고혈압 치료제라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고혈압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드시면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고혈압 약을 끊었다고까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 강의 들으시고 사실이에요. 란셋에 이미 99년에 나온 거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재 교수가 비타민C는 고혈압 치료제라고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중요 효소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 외에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해서 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왜 세계적인 비타민C 과학자가 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유전자 조작이 된 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쥐 한 마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 마리의 쥐를 잘 보시면 차이가 있죠 여러분 쥐는요 정상 쥐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뭘 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고개를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쥐는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쥐예요 여러분들처럼 비타민C를 사람하고 똑같은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저 쥐들은요 비타민C 못 만들면 우울해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정신과에서 우울증의 비타민C를 많이 썼어요 지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요 비타민C를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팔팔해요 저런 팔팔하잖아요 그렇죠? 팔팔해요 확실한 증거예요 비타민C 저는 엄청 먹고 동물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 동물들이 만드는 것보다 저는요 팔팔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이에요 저 쥐가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쥐가 저한테 보여주려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부족한 쥐하고 정상 쥐를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저 쥐를 제가 90명 정도 중반에 저 쥐를 확보를 해가지고 실험을 딱 하는데 한 30마리씩 두 군을 딱 키워봤더니 딱 8주가 지나니까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는 다 죽더라고요 교열병으로요. 정상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물론 깨끗한 깨끗한 물 깨끗한 먹이를 먹인 거죠 원래 쥐는 비타민C를 만들기 때문에 먹이하고 물만 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이 된 쥐는 전원이 8주 만에 다 죽더라고요 두 달 만에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음식 속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비타민C를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비타민C를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한 두세 달 지나면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십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저 동물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쥐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종양치료제 중에 하나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우선 저는 저도 10편 이상의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비타민C는 종양, 이게 항산화제 아니에요 그런데 종양세포에게는 항산화제가 아니에요 산화 촉진제가 돼서 암제포를 죽입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 한 그 데이터까지는 없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제에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비타민C에 대해서 서랑설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가 모든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치료가 되는데 어떤 분은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그 유방암 환자 중에 SVCT2라고 한 아까 비타민C 수용체인데 그 물질을 그 암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는 비타민C 치료하면 잘 치료가 돼요 그런데 저 물질이 없는 유방암은 치료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어차피 암치료라는 거는 한 종류의 항암제가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찾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치료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약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제가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을 떼서 SVCT2라는 물질이 그 조직에 있으면 그분은 비타민C 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의 논문에 어떤 논문이냐면요 여러분 이 논문은요 요즘은 사실 항암제가 표적항암제라고 나와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거는 부작용이 적어요 표적항암제는 여러분들 항암제 그러면 머리털 빠지고 토하고 그다음에 이 골수가 죽어서 백혈구수가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표적항암제 그래서 암이 정복됐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딱 1년쯤 치료하면 이 약이 안 듣기 시작을 해요 내성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암세포를 자꾸 죽이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피할 길을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전자 아니에요 암세포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지금 잘 듣던 표적항암제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 속에 있는 암세포가 나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유전자 변경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경하면 아무리 그 하암제에서도 안 들어요 그게 지금 표적항암제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타민C가 대장항문암의 경우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있는 그 환자에게 비타민C 고용량을 주사를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항문적 사실을 비타민C가 준 거예요 지금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표적항암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거예요 표적항암제 사용에 비타민C 가지고 내성이 생긴 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2, 3년 전에는 미국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사실은 비타민C 정맥주사 지금 항암 치료는 정맥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해요 제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비타민C 드시라고 온 건데 비타민C를 입으로 먹는 것은 암 치료는 안 돼요 양이 적어서 암 치료는 안 되고 암을 예방을 해요 그런데 정맥주사라면 굉장히 고단위로 비타민C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재작년인가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지에 나온 임상실험 비타민C를 가지고 주사를 해서 교모세포종이라는 최고의 악성종양 그 다음에 비소세포성 폐암환자들 15명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비타민C를 평균 85g 제일 많이 맞으신 분은 135g을 정맥주사 여러분들 끔찍한 양이죠 제가 아까 6g 정도를 드시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10몇 배에서 20몇 배를 주사로 맞아서 암 치료를 한 그것이 미국 공식 의료기관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기가 막히게 암환자들의 생존을 늘리더라 심지어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C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캔서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재작년이 나왔는데 더 이상 비타민C는 항암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은 그분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는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무슨 비타민C가 항암제? 여러분들 비타민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방해한다고 알고 있어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요 반대예요 반대 비타민C를 정맥주사하면 산화 촉진대로 암을 죽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C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표적항암제도 여러분 표적항암제도 부작용이 적대는 거지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는 전혀 없어요 주사 맞을 때 목이 마르다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얼마나 안전한 항암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의나 암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그 공식적인 항암제 외에 비타민C도 꼭 정맥주사하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정맥주사하는 병원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 병원이 그거 가면 만일에 부작용이나 그런 게 생기면 문 닫아야 돼요 부작용 생기면요 그런데 수천 군데의 개인 병원에서 지금 50g, 80g씩 주사 맞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암환자들이 건강한 분들도 피곤한 분들 가서 30g씩 주사 맞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비타민C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g 먹으면서 부작용은 없어요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88년에 올림픽 하던 해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냥 걸어 다니시는 병원이었어요 정말로 88년에 간경변이 말기가 돼가지고 피를 토하시는 지경까지 갔어요 간경변 환자가 피를 토하면 대개 6개월 이내에요 길어요 6개월이에요 그 안에 죽습니다 그 치료를 조절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무려 제가 86년부터 비타민C를 먹었기 때문에 88년에 장인어른에게 비타민C를 막 드시게 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무려 2011년까지 23년을 더 사셨고 2002년인가 3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이 교수 장인어른 간 때문에는 병원 안 오셔도 되겠네 여러분들 피를 토하시던 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를 내가 학문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사실을 거꾸로 여러분들 원래는 동물실험을 한 다음에 사람에게 저격을 하는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거꾸로 동물실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는 비타민C 실험할 수 있는 모델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간을 손상시킨 다음에 비타민C 부족한 쥐하고 정상쥐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부족한 쥐는 그냥 그대로 죽더라고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만드는 쥐는 쫙 살아나더라고요 회복이 되면서요 그리고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물에다가 비타민C를 다 먹인 쥐 그게 세 번째 군인데 그것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실험을 제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간전공 내과 선생들하고 같이 실험을 했어요 제가 이 실험을 했더니 우리 간전공 선생님이 눈이 이만해지면서 자기가 따로 두 편의 눈물을 더 냈어요 그래서 무려 세계 최고의 권위제 세 편의 눈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많은 제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 비타민C를 드시게 해서 간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학문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서울대 간내과에서는 비타민C 간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거를 인체실험까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가짜약을 써야 돼요 인체실험은요 임상실험 가짜약을 써야 되는데 비타민C는 가짜약을 쓸 수가 없어 왜? 여러분들 가짜약을 쓰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비타민C 살 수가 있잖아요 진짜를 항암제는 여러분들이 임상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임상실험할 때 진짜고 가짜를 꼭 써야 돼요 플라세보라는 걸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진짜를 먹는지 가짜를 먹는지를 몰라야 돼요 의사선생님들도 몰라요 그걸요 그래서 양맹법이라고 그래요 그 실험을 시도하다 실패했어요 왜? 환자들이 진짜고 뭐고 할 거 없어요 야 우리 사서 먹자고 그러고 사서 먹는 거야 다 왜냐하면 사서 먹는 건 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를 걸린 사람은 참 불운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의사선생님이 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무지 큰 거예요 실험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나는 재수없게 가짜가 걸린 거야 그러면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만약 죽는 병이라면 어떻게든지 진짜 먹고 싶겠죠 그게 임치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진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실험을 해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 게 있어요 하나는 물에 녹고 하나는 안 녹아 사서 보니까 물에 안 녹아 당신은 가짜야 해가지고 진짜를 다 사먹고 한 적이 있으니까요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어요 비타민C는 임상실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임상실험 안 하느냐고 저보고 그러는데 임상실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튼 간이 나쁘신 분들은요 우리 의사선생님들 특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병원 내과 선생님들하고 간 최고의 간 전공 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들은 안 읽어요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또 하나 비타민C가 간 회복을 시킨다는 논문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C와 뇌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제가 직접 그 동물을 가지고 해보면 우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비타민C가 부족한 쥐기를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정상주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뇌 발륙이 잘 안 되는데 특히 뇌 발륙이 안 되는 게 손의 발륙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서 제가 논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신하신 분들 반드시 비타민C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떨망한 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를 먹어도 되느냐고 임신한 분 먹어도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순수하고 좋은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물질이 섞인 비타민C 그러니까 여러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걸 드시면 안 돼요 깨끗한 비타민C 좋은 제품을 골라서 드셔야 돼요 비타민C로만 예를 들면 가루 같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루는 순수한 비타민C로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산부들은 가능하다고 하면 가루로 된 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는 그 정제를 만드는 거에 어떤 제품은 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은 제가 하도 그런 거를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워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안 팔려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정제도 대개는 괜찮은데 우리 임산부들은 가급적이면 가루로 된 제품을 좀 드십사하는 가루는 다른 게 섞이지 않아요 순수한 비타민C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뇌는 특성이 제가 저실험만 했고 뇌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뭐냐면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소를 쓰는 양은 여러분들이 코로 들이마신 산소의 20%를 뇌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신 포도당 탄수화물의 25%를 뇌에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가 뇌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뇌에 컴퓨터가 그냥 불이 바짝 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거든 강의가 뇌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원을 흐리멍텅하게 해보세요 컴퓨터가 워킹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뇌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장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뇌세포 속에 엄청난 비타민C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 신경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뇌세포 속에 비타민C의 양이 혈중 농도의 200배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 하는 일이 뭐예요? 항산화제 아니에요? 항산화제 활성산소가 그냥 막 생기는 거를 그 엄청난 비타민C가 중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10년도 안 돼서 뇌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0년 더 사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지금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비타민C예요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뇌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혈중 농도가 50이에요 40에서 60 50인데 뇌하고 부신은 아까 부신이 제가 그랬죠 10밀리몰 10밀리몰이라는 건 사실은 마이크로의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10밀리몰은 만 마이크로몰이라는 거예요 혈중에는 50마이크로몰이 있는데 부신하고 뇌 속에는 만 마이크로몰이 있어요 200배 딱 두 군데가 그래요 눈 속에도 굉장히 비타민C가 많아요 눈 눈에는 한 50배쯤 들어있어요 안구 속에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눈을 망가뜨리는 걸 비타민C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면 뭘 생각하시는지 알짜이머나 파킨슨 사실은 여러분들 알짜이머는 치매라는 거고 알짜이머는 뇌세포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 감각세포가 망가지는 게 알짜이머고요 파킨슨은 운동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활성산소가 원인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알려져 있어요 활성산소 관리만 정확하게 하시면요 활성산소 관리만 정확하게 하시면 치매나 파킨슨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뇌세포 속에 왜 비타민C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가 있을까? 이거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비타민C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야단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시고 자격을 갖추고 야단을 쳐야죠 200배 여러분들 그리고 치매나 파킨슨은 그 활성산소가 만든다라는 걸 아신다고 그러면 비타민C를 따로 6천쯤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의사로서 평생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제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영어 책 속에 물론 한글 책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제가 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한글로 쓴 책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을 좀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건강과 생명 우리 잡지사에서 다 수입으로 잡는 거지 제 수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좀 사서 보면 그게 선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쉽게 써놨어요 한글 책 제가 강의한 내용은 거기 다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좀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의사로서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너무나 21세기 들어서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돌연사가 돌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너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 원인이 뭘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비타민C에서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 힌트는 뭐냐?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 속에서 비타민C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피를 뽑으면 피 속에 비타민C가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C 따로 안 드시는 분이라고 그럴 때 없어요 암 환자들 피 속에 비타민C가 없어요 암은 뭐예요? 육체의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육체의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비타민C가 다 소모가 돼요 벌에 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비타민C가 피 속에서 확 고갈이 돼요 벌에 쏘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온 비타민C가 그리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하고 스트레스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타민C를 안 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 모델을 가지고 그 동물을 스트레스를 두 가지를 주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정상 쥐,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비타민C를 매기인 쥐를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몇 주 동안 실업을 해보니까 비타민C를 부족한 쥐만 죽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비타민C가 충분한 쥐는 안 죽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래서 그 놈을 죽여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유가 딱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 원인을 여러분들 사실 이게 충격적인 논문 결과인데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간신히 싫긴 싫었는데 최고의 잡지는 못 실었어요 네이처 미디신이라는 책의 최고의 잡지에 이걸 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안 받더라고요 무슨 비타민C가 무슨 스트레스를, 돌연사를 막어? 뭐 이래가면서 그냥 리뷰도 안 하고 그냥 리젝터를 하더라고요 정말 비타민C가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는지 증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중간쯤 되는 꽤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에 결국은 실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죽은 후에 아마 저 중요성이 다 가치가 발현될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매각하게 아주 솔리드하게 그 과정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실린 거예요 네이처 미디신이라고 해서 꼭 무슨 엄청 잘해야 되고 제가 낸 이 논문을 엉터리로도 실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실어줘요 논문 논문 심사가 얼마나 엄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과학자들은 아세요 논문 한 편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국제 논문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렸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최소한도 비타민C를 따로 아침, 점심, 저녁에 2천, 2천, 2천씩 드시는 분들은요 돌연사하지 않습니다 돌연사하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막 서른 몇 살 먹었는데 아침에 뚫을 안 뜬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너무 도처에서 많이 연락을 받아요 아는 사람도 많이 그렇게 벌써 갔어요 돌연사를 최소한 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8월 22일에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실험해서 SCI 국제 잡지에 실은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이 실험을 할 때는 메르스가 문제일 때였어요 그래서 홍콩 독감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 비타민C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맥인지를 가지고 감염시켰더니 여러분들 비타민C 못 만드는지만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죽은 놈들 폐를 꺼내보니까 그다음에 정상주의 폐를 꺼내보니까 죽은 지만 폐에 바이러스가 잔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지 않은 주인은 폐에 바이러스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죽은 거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왜 비타민C가 부족한 지만 폐 속으로 바이러스가 내려갔을까 그 기관지 점액을 분석해 보니까 기관지 점액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 즉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는 사이토카인 양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 성격을 갖는 그 중요한 물질이 상기도 감염인 독감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 물질이 안 만들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폐까지 내려가서 폐렴으로 돼서 죽었다는 사실을 제가 밝힌 정말 이런 동물을 통해서 과학적인 메커니즘까지 설명한 게 처음에 이 논문이에요 이거 이상 실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죽여볼 수가 없잖아요 못해요 이거 이상 쥐니까 저렇게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최소한도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메르스 또 신종 독감 어떤 독감도 걸릴 수는 있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밝힌 그런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는요 그건 뭐 일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비타민C 부족증이 영어로 한글말로 뭐예요 괴혈병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혈관을 파괴하는 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괴혈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그 병에 걸리면 그냥 계속 피를 질질 흘리더라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혈관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었으니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는 정말 아주 원시적인 그러나 가장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팩트인 거예요 비타민C는요 드시면 혈관이 안 좋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 혈관이 20대예요 20대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면 여러분 보통 30%에서 50% 혈관이 막혀 있어야 돼요 0%예요 전혀 막혀 있질 않아요 상처 하나 없어요 혈관이요 제 제자가 검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셨길래 혈관이 깨끗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을 제거 가서 검사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부모님이 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예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깨끗하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 환자 60, 70대는 대개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고혈압 치료를 20년 이상을 받았는데요 저보다 더 깨끗해 상처는 없어요 막힌 데가 없어요 비타민C를 30년 이상 먹었잖아요 혈관 보호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에 혈관 질환과 비타민C라고 제가 강의한 무려 1시간 반을 강의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1시간 반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체를 지금 60분 강의하라고 하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말을 빠르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동맥 경화에 대한 비타민C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혈관 질환과 비타민C라는 유튜브를 꼭 하고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70만 뷰를 1시간 반짜리를 70만 뷰 나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얼마나 그 내용이 알차면 사람들이 70만 명이나 그걸 받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걸 좀 보시라는 말씀을 아 여기 제 혈관이 나오는군요 여기 보세요 혈관 카시움 지수가 저렇게 원래 0점에서 1000점인데 저는 0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0점은 20대나 나오는 점수예요 보통 여러분들 벌써 50대만 되면 벌써 300점 400점만 나오는 혈관이 망가져서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게 0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저희 집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합니다 저 밑에 있는 저보다 13년 어린 친구는 벌써 동맥경화가 한 1.6미리 생겨 있더라고요 담배 피더라고요 비타민C 안 먹고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13살이 어린데 벌써 동맥경화가 시작이 됐어 저보다도 무려 3배, 4배 좁아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다행인 것은요 이게 세계 최고의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시라는 저널에 2009년에 뭐가 나왔냐면요 동맥경화는 원래 한 번 걸리면 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다 비타민C나 이런 걸 계속 드시면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성적으로 계속 비타민C 잘 드시면 막혔던 혈관도 다시 들릴 수 있다 비타민C는요 식사랑 함께 드셔야 되는 이유 발암물질을 막아줍니다 발암물질을 여러분들 두세 시간 동안 음식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그때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그 발암물질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C 드신 분은 대개 2, 3년 지나면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거꾸로 그래서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그런 발암물질이 생기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 흡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6,000ml 드시면 반밖에 흡수 안 돼요 나머지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대장에 있는 균들을 변화시켜줘요 좋은 균로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어요 비타민C 많이 드시는 분은 대장에 있는 균들이 꽤 꽤 상기 좋은 균밖에 없어요 비타민C 안 드시는 분은 굉장히 나쁜 균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대장암이 생기는 대장암이 왜 대장의 끝에 많이 생기느냐 썩은 균때문이라는 대장의 원인이요 그런데 비타민C를 드시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종도 잘 안 생기고 저는 용종을 한번 떼어낸 적이 없어요 85세가 된 제 장모님 대장검사했는데 용종 하나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게 바로 30년 이상 드신 분들의 차이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바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대변미생물 검사했더니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은 좋은 균이 95% 이상 안 드신 분은 좋은 균은 5%밖에 안 되더라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여러분들 드시고 나서 6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모가 되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다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괜히 6시간 간격으로 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드시고 6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쳐요 그래서 6시간 이내에 다시는 그게 바로 식사 때마다인 겁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2천, 2천, 2천씩 세 번에 나눠 드시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 비타민C 드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양생활 신약이랑 구약이라는 약도 같이 드시라는 거고 적당한 운동도 하셔야 여러분들 정말 성전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서 오늘 참 보람을 느낍니다 또 반응을 안 하시네 자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두 손 번쩍 듭시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따라 합시다 모세처럼 삽시다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뭐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에 기력이 쉬어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살만큼 살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샥! 샥!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향한 대로 죽도록 살다가 샥! 샥! 하루아침에 민관식 전에 문교부 장관처럼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테니스 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우리 살아생전 우리의 모든 걸 다 활용하고 살다가 샥! 그렇게 해서 다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사시고 건강할 때 마지막까지 내 에너지를 쓰다가 주님 앞에 딱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오늘 들으면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 가운데 야 비타민을 더 많이 드셨으면 조금 더 건강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Q&A 시간을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0분 밖에 없어요 그래서 Q&A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을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중요하니까 단답형으로 첫째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됐는데 비타민C 많이 들면 전립선에도 도움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논문도 있습니다 전립선 기능이 좋아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딜레이 시켜드립니다 그건 제가 논문까지 국제작진 N개 있습니다 비대증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 비타민C가 수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몇 살 때부터 먹어야 됩니까? 더 earlier, 더 better 빠를수록 좋은 거죠 초등학생 때부터 좀 먹이면 좋죠 저는 32살때부터 먹었으니까 저는 32살부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어린이들 복용법? 어린이들은 어린이용 비타민C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드시는 거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품이 어린이용은 맛있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그냥 식사 때 꼭 먹이지 않더라도 항상 과자처럼 먹게 하고 이빨만 잘 닦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장노님께서 34년간 드시면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건 그냥 식사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 때 드시고요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1년, 2년 드시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좀 몸이 컨디션이 원래는요 원래는 학문적으로는 비타민C를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3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6시간 식사 때마다 드시다가 야, 내가 요즘은 너무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다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드신 지 1년, 2년씩 되신 분들은 빈속에 먹어도 괜찮아요 맨 처음에 드실 때 빈속에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위장이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빈속에 드시면 속 쓰지면 절대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위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놓으시면 아무 때나 드셔도 괜찮은데 아무 때나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몸이 힘들거나 또는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하루 이틀 6번을 드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금방 회복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선교제 비타민C를 권하고 싶은데 비타민C를 복용할 때 혹시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앙아시아 혹은 남미 등의 각 대륙별이나 인정별 또는 기후별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도당이 똑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조도 비타민C는 종류가 없어요 한 종류예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전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상체질을 보시는 분들 정말 딱합니다 사상체질상 자기는 비타민C가 안 맞는다는 분이 계시는데 사상체질에 밥이 안 맞는 분은 혹시 없는가요? 사상체질은 뭐예요?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요 팔상체질도 있어요 팔상이지 사상이지 아무튼 그거 검사했더니 당신은 비타민C 먹으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밥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밥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드실 거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죠 포도당도 팔상체질에 안 맞으면 안 드실 거냐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시는 분들이 복용량을 조절해야 됩니까? 신장 기능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냐면 여러분들 비타민C를 6천을 드신다고 해도 6천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신부전증이 오셨었어요 전립선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드셨어요 신부전증 환자였는데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은 신부전증이면 네 군데를 팔 돌아가면서 혈관을 주사를 맞는다고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만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하시는데 어떻게 한 군데에서 계속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느냐 비타민C를 드셨기 때문에 혈관이 완벽하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만 지나면 혈관을 바꿉니다 왼손에서 오른손 오른손에서 오른다리 오른다리에서 왼다리 그걸 뺑뺑 돌아가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11년을 투석을 하셨는데 한 팔에서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투석하시는 분도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스마리를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좀 더 괜찮아요 투석하시도록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통풍 환자는 비타민C를 먹으면 재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통풍은 요산, 유리게시드라는 건데 여러분 비타민C는 유리게시드를 낮춰줍니다 통풍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비타민C는 요산을 낮춰줍니다 거꾸로요 요산 높이지 않습니다 통풍 환자하고 비타민C 상관없습니다 잘못 알려진 겁니다 한국에 나오는 모든 자유계사의 비타민C는 다 똑같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전 세계가 만드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네덜란드 근데 그 네덜란드가 공장이 스코틀랜드에 있기 때문에 영국산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DSM, 더치가 네덜란드입니다 DSM의 D가 더치인데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산하고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두 회사들이 서로 이렇게 기술을 주고받을 정도가 됐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타민C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품질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꼭 하얀색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비타민C는 원래 하얗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누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제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미제는 누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누렇게 만들면 비타민C가 산화가 돼서 누렇게 된 건지 원래 누렇게 된 건지를 그 사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비타민C를 하얀 제품을 사야 장마철을 지나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럼 드시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얀 걸 드시려는 거지 무슨 특정 회사를 놓고 간 게 아닙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이왕재 장도님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도 들어온 모든 성도들 평생 건강하시고 우리 모세처럼 평생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처럼 사십시다 하고 그러면서 모세처럼 사십시다 하면 아멘 한 분도 두 손 뻗쩍 드십시오 모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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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